애인이 직장에서 이성과 단둘이 출장을 가야 한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에는 여직원과의 출장 때문에 여자친구와 다퉜다는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글에 따르면 글쓴이 A씨의 밑으로 여직원 한 명이 새로 들어왔다는데요. 마침 5월에 1박 2일로 회사 소개하는 워크숍이 생겼고 팀장님은 A씨에게 신입 여직원 교육할 겸 함께 다녀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불편한 마음에 A씨가 여직원 혼자 가면 안 되냐고 물었지만 A씨가 사수일 뿐더러 그 자리에 신입사원 혼자 어떻게 보내냐고 거절당했다는데요. 이후 A씨는 여자친구에게 여직원과 둘이 출장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했고 여자친구는 절대 안 된다고 완강한 태도를 보이며 다툼이 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남자 직원과 1박 2일로 출장 가도 되냐는 여자친구의 질문에 A씨는 업무상 가야 한다면 어쩔 수 없으니 괜찮다며 상황이 이러해 무조건 같이 가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는데요. 그러자 여자친구는 너가 출장 가는 날 나는 헌팅포차나 클럽 갈 거라며 으름장을 놓으며 나한테는 이성과의 출장이나 클럽 가는 거나 똑같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사연을 접한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여자친구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봤는데요. 이들은 업무를 이해 못하면 헤어져야지 이게 성인의 연애가 맞냐 여자친구 자존감이 낮네 회사 안 다녀봤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업무를 떠나서 하룻밤 동안 이성과 단둘이 있는다는데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사람 있냐며 다들 쿨병 걸린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여직원의 외모가 중요할 것 같다고 보기도 했는데요. 그는 예쁘면 신경 쓰이는 게 당연하다며 출장 가서 신경 안 쓰이게 잘 하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